토마토 조스도 있고 대추즙도 있고 사과즙도 있고 사과즙 이런 거 줄까? 아니 이거 아무거나 오늘 여기서 저녁까지 먹고 가자 이거 줘 어 야 이거 근데 이거 꿀을 좋아하니 꿀? 이거 꿀을 팩으로 된 거거든 따봐 딱 싸서 어 여러분 이게 뜯으면 돼 못 따니 자 가위 있어 가위 못 따하면 가위 있다 와 대박 자 가위 있어 가위 가위 있어 가위 오케이 그렇지 아니 가위를 썼어요? 가위를 써? 아니 우리한테는 생전 안 끄대던 가위를 써? 못 쓰게 하지 아니 애들이 못 잘리니까 가위를 줄 거 아니야? 아니 우리는 집게 못 쓰게 하고 뭐라고? 가위를 쓰게 하지? 아니 근데 너는 집게가 집게도 집게 났어 야 아 국자 왜냐면 다 설거지 꺼리니까요 진짜 아끼면 똥대요 사장님이도 그런 정도 아니다 쟤가 나를 보고 얘기 안 하고 수도를 보고 얘기해 그런 거예요 형은 어떻게 하나 그냥 나 정말 아 아니 왜 아니 왜 우리 집에 야 야 야 야 야 애들한테 몇 장 쓰라고 알아 야 형 저는 지금 보이는 게 못하는데 애들 지금 이거밖에 안 보여요 아이 괜찮아 진짜 쓰는 거 감이 쓴 거 야 다 써 다 써 괜찮아 야 이거 쓰라고 있는 건데 형 저 지금 눈에 그거밖에 안 보여요 야 오늘 종국이 형 새로운 모습인데 무슨 새로운 모습이야 아니 이제 손님이 왔는데 그러면 뭐 손님들한테 다 쓰라잖아 다 써 제가 엄마가 가서 휴지 하나 쓸려도 막 못쓰게 그랬는데 엄마한테도 휴지 좀 쓰면 뭐라고 하는데 야 에이핑크 동생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걸 다 여자 동생들이 오니까 너네들 괜찮아 뭘 해도 돼 그럼 당연하지 형 잠깐만 뭐 애들은 괜찮다고요? 아니 진짜 왜 나는 아니야 손님 나는 손님 아니에요? 나는 손님이야 내가 손님이야 나한테 뭐가 뭘 그 컵 써도 돼 써 써 써 뭐라고? 야 써 써 컵을 쓰지 않다고? 어 야 하영아 나 지금 여기에서 컵을 쓴 적이 없어 아 이 집을 뭐예요 컵을 써 내가 왜 이렇게 먹었냐? 야 야 컵을 써 그렇지 아니 마셔도 돼요 아 그럼 그럼 찍찍 마셔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약해요 어 약하지? 네 종국이가 평소에도 굉장히 약하고 어 어쩔 줄 모르고 아 그래요? 어 잘해주고 원래 강한 강한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해 남자한테만 강하고 어 그럼 남자한테는 형 동생들한테만 강하고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약하고 응 그게 그러긴 해야 돼요 네 그럼요 어 그래야지